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역동물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듀엘을 보니까 동물이 하나가 아니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안타깝게도 사라져가는 우리 야생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12월 4일이 야생동물 보호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에 WWF, 그러니까 세계자연기금에서 처음으로 이 날을 지정을 했는데요.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긴 아주 하루 종일 포럼을 열면서 아주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과학관역동물원 코너를 진행하면서 멸종위기종이 정말 많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야생동물 보호의 날까지 지정한 걸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동물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야생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또 이 동물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만 알고 또 야생에는 많은 동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적으로 숫자를 들자면 지난 50년 동안 야생에 사는 척추동물의 수가 한 종당 평균 58%가 줄었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제 포효류는 물론이고요. 조류나 어류와 같은 모든 동물이 종마다 절반 이상은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 야생동물 개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야생동물 수가 해마다 2%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숫자만 보면 사실 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대로라면 2020년 안에 전 세계 야생동물의 3분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이면 불과 정말 2, 3년 후인 거네요. 멀지 않은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가운데 가장 크게 멸종위기인 동물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세계자연기금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줄어든 동물은 코끼리라고 합니다. 전체 수의 5분의 1이 사라졌는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물에 빠졌던 귀여운 아기 코끼리가 생각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 그 아기 코끼리가 바로 아시아 코끼리인데요. 이 아시아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에 비해서 훨씬 더 멸종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보전해야 할 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항상 멸종위기종 얘기를 하면 심각 단계다, 또 어떤 건 취약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정한 레드리스트입니다. 이 세계자연보호연맹은 자원과 자연 보호를 위해서 1948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인데요. 여기서 멸종 가능성이 있는 야생 동식물의 명단을 지정을 합니다. 이 책자의 표지가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레드리스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이 레드리스트에 들어있는 동물들 중에서도 단계를 나누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레드리스트는 모두 9개의 등급으로 이 멸종위기인 동물과 식물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멸종 단계부터요. 또 야생에서는 사라지고 보호시설에만 있거나 야생에서 멸종할 가능성이 큰 등급으로 또 나눌 수 있고요. 또 자료가 부족해서 평가를 할 수 없거나 아직 평가를 하지 않은 단계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개체수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 거네요. 네, 개체수가 사라지는 속도, 또 분포 지역, 분포 정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관찰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사라져버린 종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멸종 단계인 종은 이미 원시시대에 살았거나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종들이 대부분이고요. 야생에서 멸종된 경우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볼 수 없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야생에서 멸종위기인 경우는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멕시코 도룡용으로 불리는 우파로파나,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화석물고기, 실러켄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 실러켄스도 포함되어 있군요. 자, 그럼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노력하면 멸종을 지켜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실러켄스의 경우도 멸종된 줄 알았지만 우연히 발견이 되면서 다시 이 보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는 사라지지 않도록 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국내에서 좀 대표적인 멸종위기 동물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경부가 멸종위기 동식물을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급 동물을 보면 대표적으로 호랑이나 표범, 반달가슴곰이 있고요. 또 스라손이나 수달 등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모두 우리가 이 시간에서 만나본 동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심각하다는 게 와닿는데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천연기념물 황새가 있는데요. 이 황새도 멸종위기 중 1급입니다. 실제로 토종 황새는 한때 멸종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복원에 성공해서 야생으로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복원 사업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들었는데요.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야생에서 황새들이 번식에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황새 보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어서 보존과 복원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멸종위기 중이 늘어나면서 이런 복원에 대한 사업도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훈 기자가 얼마 전에 반달가슴곰 복원센터에 다녀오지 않았나요? 네, 제가 지난 여름에 이 반달가슴곰 복원센터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입니다. 이곳의 경우도 이 반달가슴곰 뿐 아니라 다른 동물의 복원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여우인데요. 여우도 역시 멸종위기 중 1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에 멸종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은 이제 소백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우리 토종 붉은여우의 복원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여우도 황새처럼 성공적인 복원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사냥이 야생에서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냥 역시 멸종위기 중 1급으로요. 지난 10년 동안 복원사업에 주력을 해왔었습니다. 그 사이 개체수가 크게 늘어서 지금은 천여 마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야생에 완전히 적응을 해서 지난달 포착된 것은 이 주황산 국립공원 부근에서 이 사냥이 나타난 것을 포착한 겁니다. 네, 사라진 동물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복원된 동물들을 만나니까 참 기쁜데요. 네, 그렇죠. 이 사냥이 근데 야생에 돌아가는 데만 해도 10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동물이 사라지기 전에 최소한의 종을 보존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세계자연기금 총장은 동물이 사라지면 건강한 숲이나 강, 바다도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동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넓게 보면 사람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심각성을 좀 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동물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동물들, 생태가 파괴되면 우리 인간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혼자서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자연이 있어야 되고 또 동물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더욱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매주 이 코너를 함께 진행하면서 저희가 멸종위기종이라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드니까 그 심각성이 더욱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